안녕하세요. 자투리 여행가입니다. 이번 영상은 대청호와 청남대를 조망할 수 있는 현암사에서 영상을 담았습니다. 저기 보이는 길을 따라서 약 3-4백미터 정도 올라가면 현암사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고 아담한 현암사에 도착했습니다. 현암사에서 조망하는 대청호의 모습입니다. 저기 청남대가 보이네요. 저기 보이는 곳이 대전과 옥천쯤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보조댐으로 가는 물길이구요. 여기는 대청댐의 본댐이 되겠습니다. 요즘 보기 귀한 꿀벌들의 모습입니다. 이것은 백일홍인데요.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습니다. 여기는 현암사 대웅전입니다. 여기는 현암사 뒤쪽의 석탑입니다. 연암사 뒤쪽의 석탑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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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doSP ан кр youth. besch